여우가 기름 탄다! 기름 탄다! 여우가 기름이 타... 얘들아 요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! 너무 잘 계시네! 야 정리 좀 해가면서 좀 해가면... 라면 하나에 달걀 두 개 들어가면... 이건 진짜 아니야! 이거 너무 밍밍이지 않나? 토달지 마요. 아니 근데 우유를 저렇게 끓이면 맛있나? 아... 안 먹어봤죠. 생크림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? 아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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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. 다들 진짜... 까먹는 건 안 돼, 그냥? 아, 아니야! 저기요! 크림 파스타! 아니라고! 아니라고! 아, 내가... 아, 내가... 이거 내가... 저도 한 번만 칭찬해주면 안 돼요? 자신감 좀 불어넣어 주세요. 오늘 큰일 났어! 혜연이는 뭐가 가면 나 해? 아, 나는... 아니, 넘긴 거야. 넘긴 거야? 넘긴 거야. 왜 진짜 눈... 아, 깨! 아, 깨! 아니, 바... 깨? 왜... 야, 오연하니! 아무튼 왜 이래! 나... 음? 간단한 거예요. 어, 이 역제가 이런 거 했을 거 같지 않고 틈이 가오니까 막... 에이, 잘하지! 한 거 한 거 자리 좀 바꿔. 그래? 오늘 고생했잖아. 와우. 네가 아니면 안 돼. 너 없이 난 안 돼. 아, 네, 왜 나야! Remo 닮았! 아!